아니 근데 왜 저 문윤택 후보님은 빼고 아 그전에 이제 저한테는 감정이 상했나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대림 후보 측에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끼면 뭐 그 송을 뭐 수비하려고 생각했던 건지 뭐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고장난 라디오라고 한 건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 입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만 계속 되니까 그분들이 정치 제주도 정치에 개입하게 근 20년씩 다 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주도민들 삶이 뭐 많이 달라졌나요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시 갑지역이 지금 선거구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좀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팀 제안과 구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갑 문윤택 예비후보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 달 만에 오는 건가요 네 와랑와랑한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네 많이 와랑와랑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7일이었나요 현역 송재호 의원의 예비후등록 이후에 검증토론 내 제안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 과열된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토론 내 제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문대림 후보 측에서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양자라 함은 송재호 후보와 문대림 후보 왜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비방하지 말자라고 먼저 이제 선언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대림 후보 측에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끼면 뭐 그 송을 뭐 수비하려고 생각했던 건지 뭐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문대림 후보가 너무 급했다라고 하는 게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선거 60일 이내에 들어갔을 때 당과 선관위가 주최를 해서 토론회는 가능합니다 언론사 학교였을 때 60일 밖에 있을 때는 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에 걸려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너무 급하게 일단 뭐 그 송재호 후보랑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토론회는 그냥 이슈형 토론회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던지고 끝난 어차피 안 될 거였는데 네 그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왜 저 문윤택 후보님은 빼고 아 그전에 이제 저한테는 감정이 상했나 봅니다 아 그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엉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좀 태클을 건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그 선거법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힘 후보까지 다 와서 갈등 문제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도민의 갈등하고 또 하나는 서민경제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오자 토론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라 그래서 제가 오자 토론을 제안을 했었던 건데 생동박교 갑자기 양자 토론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보통 그렇죠 현역보다는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빨리 토론회도 좀 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해프닝이었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나저나 어쨌거나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문 후보님께서 더민주 원팀을 제안하셨던데 원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다른 두 후보와는 어떻게 얘기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제가 원팀을 제안 더민주 원팀을 얘기했던 거는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내부 분열이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판에 그리고 그거를 좀 교훈 삼아야 될 판에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제주 총선에서 그보다 더한 다 동지들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배를 타고 있고 동지들인데 남보다 더한 지금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정책과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 물론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성과 자질 역량 검증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도 도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 총질처럼 비춰지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민들이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도민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어지고 또 그놈이 그놈이다가 되는 거라 굉장히 위험하다 도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재미도 느끼고 희망을 정치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민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꾸 내밀어버리는 행위들인 것 같아서 그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함께 만들어보는 거는 더민주원팀이 맞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선거 때문에 오히려 민심을 다 잃어버리면서 공밀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요즘에 언론사들마다 댓글 보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아마 지지자들께서 다 몰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 것들이 정작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으로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셨는데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소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댓글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지자들한테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거나 근거 없는 비방하지 말자고 천명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댓글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것이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댓글 달은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 그 의견을 내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아니 그거는 그렇죠 그건 막을 수가 없지만 보여질 때 후보자들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말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검증을 왜 비방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인가요? 그런데 댓글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라서 사실은 좀 무지막지 않은 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가 자제를 당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넣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검증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증은 해야 되는데 검증이 역량 자질 도덕성 청렴성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도민을 대변하고 대신해서 싸우든 대신해서 뭘 얻어오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지금 서로 약간씩 좀 다른 그래서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뭐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당초에는 오늘쯤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조금 거기서 이견들이 아직 커다랗게 동의를 했고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서 커다랗게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협의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조만간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 보면서 아니 이게 뜻은 좋은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검증과 비방 사이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좀 불명확하잖아요 저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있고 근거를 내놓고 나서 검증하겠다 이 근거가 사실이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근거는 없고 막연한 의혹 제기만을 하면 그거는 비방으로 흐를 수도 있죠 지금 사실은 한쪽에서 의혹 제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의혹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 그거는 뭐 비방으로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럼 지금 근거 없는 비방 그러니까 근거를 꺼내라는 건데 아마 조만간 그 합의문에도 그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항상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윤택 후보께서도 저번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고장난 라디오 그만 틀고 신제품 사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상대방은 이제 고장난 라디오에 비유를 하신 건데 이것도 상대방에서 보면 또 비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장난 라디오라고 한 건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 입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만 계속 되니까 그분들이 정치 제주도 정치에 개입한 게 근 20년씩 다 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주도민들 삶이 많이 달라졌나요 그래서 이제 좀 구조적인 고민을 좀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고 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는 게 아닌가 사람이 고장난 게 아니라 이 문화 자체가 반복되는 말 자체의 문화가 좀 고장나 있지 않냐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 왜 lp판 튀면 같은 단어 계속 튀잖아요 고장나야 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p판이 고장난 거지 비유 차원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서로 성대방이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 기준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아질 거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나저나 지금 정치 문화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 나오셔서 정치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출마의 이유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바꾸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도민 여러분이나 유권자 여러분들이 후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언론사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캠프에서 무작위로 마구 던지는 보도자료들이 마구 실리거든요 그럼 도민들은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그거에 현혹된다기보다 그게 정보 좀 뭐라고 그러죠 쓰레기 정보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에만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를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검증을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도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려면 사전에 선거법을 좀 개정해서 사전에 토론을 충분하게 유권자분들한테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주기 위해서 좀 충분한 토론회가 필요하다 제 생각은 한 5회 정도만 주제별로 자료 없이 스탠딩 토론을 하든 이렇게 하면 정책실에서 주는 거 암기해 온 거 금방 뽀록 나거든요 옛날 박모 대통령 노트북 컨닝하다가 걸렸잖아요 오늘 실명 많이 나오네요 뭐라고 했지만 누구나 다 하는 어쨌거나 토론회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 쪽에서 접촉을 좀 합니다 관련해서 근데 당내에서 이게 이견들이 많아서 토론회가 성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또 서로 당내에서 조율하고 또 언론에서도 조율하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건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몇 회 이상 토론을 하지 않으면 공천 제외죠 그런 것까지도 내가 당선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들 많이 밝히셨을 텐데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던가요 네 상당히 응원과 격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도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좀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나마 좀 제정신인 놈이 하나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원색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후보님의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포부까지는 알겠는데 일단 지역구로 출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공약들도 이제 지난번에 인사 차원에서 말씀하시느라 큰 공약들은 말씀 안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공약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일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고 고물과 고금리, 전기료, 난방비 등등등 그래서 일단 당장 오늘을 버텨내는 숨통 튀는 정책 먼저 빠른 시일 안에 좀 해줄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꺼낸 게 서민 정치를 추구하는 소확행이죠 그래서 우체국, 소상공인 우체국 기본 대출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와 국회에서 시행령이든 법률을 수정을 하면 우체국 금융이 지금 예금과 적금과 보험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작년에인가 4천억 정도를 어디 펀드에 투자한 것도 번호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우체국에서 대출을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공공성을 강화시켜내면 기본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전국으로 바로 시행하면 디폴트가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제주도 인구가 서울의 한 구 정도 되거든요 송파구 정도 됩니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시범적으로 한 5년간 하고 그리고 나서 디폴트가 많아지면 그러면 전국으로 못 가는 것이지만 제주도에 소상공인이 지금 한 4만 7천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전부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려운 우리 코로나 지원할 때처럼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무담복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금 제2금융 제3금융 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금액이 850만 원이라고 잡혀 있어요 850만 원이 평균 금액이니까 천만 원 정도를 해주고 거기에 더 좋은 거는 이게 사회안전망이 되는 게 옛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그런데 공공기관끼리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천만 원을 연 2% 정도의 이자를 하면 17,000원 정도가 돼요 연 2% 한 달에 그런데 그게 3개월 4개월 누적이 되면 신용불량이 되잖아요 그거를 감수하면서 그 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보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나서 수습할 게 아니라 그런 구멍난 안전망들도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시범직으로 우체국을 활용해보자 가장 먼저 제출하는 법안을 그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 우체국 금융을 활용하는 그것이 같이 연결되는 게 지금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 준 게 있는데 그게 한 1.몇 퍼센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걸 연장을 금리 인상 없이 자동 연장을 해달라 그것까지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들어가셔서 이거 제출하시면 바로 거부권 행사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는 법률안 통과보다 숟가락 한 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 짧은 시간에 지금 9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걸 반드시 재의결해서 통과시켜내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너무 좋은 법률들이 심지어 최근에 이태원 참사특별법마저도 그거 얼마나 그 부모들과 우리 전 국민이 애간장이 녹는 사건인데 그거를 반드시 재의결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200석이 필요해요 3분의 2 200석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거를 이 난국을 탈출할 방법은 그 200석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저희 민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부권 얘기한 것은 지금 거부권이 여러 차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기존의 정책들도 있는데 여기다 또 혈세가 들어가는 우체국 활용안 이거 2% 금리로 한다면 당연히 또 정부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주도 시범지구 제주도 인구에서 4만 7천 명 중에 제가 볼 때는 3만 명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대상이 그 정도는 우체국에서 자체 감당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감당이 됩니다 2% 금리면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어쨌거나 전국적으로도 이게 시범 케이스니까 한 번은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약까지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은 경제 관련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제가 저번에 나오셨을 때 질문 드렸던 게 지금 그 지역구에 강자 둘이 있어서 좀 힘들지 않으시냐 잘 돼가시냐 여쭤봤었는데 강자가 누구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은 잘 진행되어 가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강자는 뒤에 누가 있느냐인데 정치 패거리가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서민과 도민이 뒤에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래도 좀 공약까지도 조금 더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더 세 분께서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회에 출마하는 문윤택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진행드립니다 감사합니다.